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느 간증집을 보다가 오늘 말씀과 좀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간증 한 편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뭐 대단한 사건은 아닌데요 그 가정 속에서 있었던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7살 딸을 하나 둔 그런 가정인데요 남편이 사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집도 다 경매로 잃어버리고 평생 살아보지 못했던 햇볕도 잘 들지 않는 작은 단칸 지하방에 살게 됩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죠 그렇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좋은 날 오겠지 하면서 희망 가지고 기도하면서 희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쯤 지났을 때에는 희망이 점점 더 사라지죠 빚은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도 이제 다 바닥이 납니다 어느 날 7살 딸 아이가 놀이터 가서 놀고 있는 그 시간에 가만히 방에 있는데 갑자기 쌀이 떨어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먹을 쌀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이제 여성도님이 울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평생 하지 못했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를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하면서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정말 하나님 응답받아서 데려가시면 우리 딸은 어떡하지? 그 생각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엄마잖아요 엄마인데 7살 딸 아이 밥을 못 해주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 제목을 바꿀게요 데려가 주시는 거 취소하고 하나님 쌀 좀 주세요 라고 기도를 바꾸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들어와서 엄마 이거 하면서 손에 뭔가 들고 와서 전해주는데 보니까 아주 꼬기꼬기 구겨진 만 원짜리 하나였어요 이게 누가 잃어버린 건지 버린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래전에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훼손되어 있고 또 이 지폐에 신발 자국이 많이 묻어 있다는 거죠 누가 봐도 돈처럼 안 보이는 그런 걸 이 아이가 찾아낸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서 쌀을 9천 원어치 살 수 있었답니다 9천 원어치 쌀을 사서 밥을 하고 딱 김치 하나밖에 없었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한 숟갈 떠서 김치 얹어서 딸의 입에 넣어주는데 그 순간에 이렇게 기도가 되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간증의 스토리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고 단돈 만 원 한 장 생겼을 뿐인데 죽여달라고 데려가달라고 울며 기도했던 분이 통곡했던 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이런 이야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인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 문제들 수억의 빚들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엉켜버린 관계들 그리고 육신에 고칠 수 없는 아주 난치의 질병들 이런 것들을 대할 때 우리는 그게 너무너무 커서 그냥 데려가달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 원짜리 한 장의 기적처럼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힘이 정말 거짓말처럼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인에 있어서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믿어질 수 있고 깨달아질 수 있다면 그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무리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 할지라도 또 이 직분이 높고 또 신앙의 연주가 아무리 깊어도 안에 목회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별것 아닌 것에 정말 너무나 낙심하게 되고 공허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믿는다 할지라도 나는 어떠한 이유에서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심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죽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불이익당하고 잡히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경제적인 것, 신분의 지위 이런 것들은 사치였고 그냥 예배 한 번 드리고 싶은 게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사도바울의 메시지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확증되어져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기 이후의 삶이 또 태도가 완전히 바꿔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오늘 읽으신 본문 31절부터 39절까지만 봐도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하나 나오죠? 그것이 뭡니까? 누가 라는 표현입니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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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너무나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될 것입니다 이 선포가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없는 이유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적들이 어떠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부적인 세력을 말하고 있어요 외부적인 세력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합니다 만일이라는 표현이 참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편이 되어주실 것으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만일이라는 것이 마치 약간의 의심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줄 수도 있고요 또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국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의롭게 살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인생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연히 도와주셔야 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국리를 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대적에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들어서서 이 만일이 놀라운 확신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고 구할 이유도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깟 대적을 물리쳐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은 모든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다 있죠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지난 5월에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참 감동을 받았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중동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중동의 어떤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데요 56세대 여우사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직장에서 일을 끝내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이제 갑자기 일어난 팔레스타인인들의 어떤 소요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를 그나가고 있을 뿐인데 그냥 증오 범죄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분노가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이것이 갈등이 어제 오늘의 갈등이 아닌데다가 한 집안의 가장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족이 평소에 살았던 이 여우수와의 뜻을 따라서 그의 시신을 장기를 기증해서 더군다나 동족이 유대인도 아닌 팔레스타인 사람을 위해서 장기를 기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거리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꼭 이스라엘 사람이 팔레스타인 사람을 향한 선행만은 아니었더라고요 또 근간에도 17세된 무한마드라고 하는 소년이 이스라엘 경찰들의 진압과정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더 어린 소년이고 얼마나 피끓는 증오가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한마드의 부모가 이 아이의 장기를 여러 명의 대게 나눠주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어린아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일어난 사건뿐인가 했더니 여러 사건이 있더라고요 2000년도 초반에도 여러 건에 서로 증오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팔레스타인 사람에게 선행을 해버렸던 스토리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가려워지고 감추어져서 우리는 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감동시킨 이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했기 때문에 놀라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관계가 있지만 그 관계의 수준에 따라서 대하죠 어떤 사람은 한 교회에서 10년을 같이 지냈지만 서로 목내 한 번 하는 정도 아는 정도로 10년 지낸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같은 구역이 되든 기관이 되든 친밀한 어떤 이유를 찾아서 가까워진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식사 한 번 같이 할 수 있는 정도의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고민이 생겼을 때 지사님 나 고민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된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여행도 같이 갈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또 어떤 물질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나아갈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밀한 단계까지 나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좌우편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나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교제해도 대신 죽어줄 수는 없는 것 대신 죽어줄 수는 없어요 거기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엎는 사건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 지게 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것에 아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구원의 확증 이 확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악한 어떤 대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 참 끈끈한 것 같죠 어떤 가족이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이제 어린 꼬마 둘이 있는 집인데 남편이 워낙 바빠가지고 가족과 함께 외식한 게 까마득한 옛날인 거예요 그래서 착심하고 오늘 근사한 데 가자 해서 차 타고 멀리 나와서 가족들과 모처럼 식사를 합니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교육 좀 시키고 싶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애들아 너희들 아빠가 모처럼 너희들 진짜 이 시간 내서 멀리까지 데려와서 맛있는 음식 사주는데 아빠한테 고맙다는 말을 왜 하지 않니 아빠 참 고맙지? 아빠 감사해요 한마디 좀 하면 어때? 라고 아이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으쓱해져가지고 오늘 내가 좀 아빠 노릇하는까보다 했더니 큰아이가 하는 말이 남들은 매주해요 매주해요 어쩌다 한 번 외식한가 가지고 생생내기는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둘째가 고개를 딱 들더니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이 정도는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자기 친구들의 얘기 속에서 늘 부모는 그렇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부모가 좀 안 해준 걸로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그랬다고 칩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밥상을 뒤집어 옮는다 2번 다시는 밥을 안 사준다 3번 웃고 넘긴다 4번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정상적인 모든 부모라면 그 말 듣고 화내는 거 아니라 미안해지는 거예요 참 엄마 아빠가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그렇게 시간을 못 내줬었구나 뭐 바쁘다고 너희들 마음속에 그런 응어리가 있었구나 여러분 이게 부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 영상을 보다 보니까 어떤 몰래카메라가 아니더라고요 저 목사는 맨날 영상만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설교를 위해서 제가 봤다니까요 그런데 몰래카메라인데 꼬마아이가 어린아이가 2,000원 한 장을 들고 2,000원 들고 식당에 아무데나 가는 겁니다 식당에 가서 2,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밥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식당주의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는데 거의 모든 식당주의들이 2,000원에 밥을 줍니다 어린아이에게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는 그냥 아이를 앉혀놓고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거예요 어떤 메뉴보다 더 근사하게 고기를 막 프라이팬에서 볶아가지고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이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아니, 2,000원짜리 그냥 보통 백반을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걸 주셨어요? 라고 물어보니 갑자기 눈물을 쏟으며 뒤로 몸을 돌리더니 하는 말이 어린애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어린애잖아요 어린애잖아요 이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는 겁니다 그 비결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인정하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인 것을 우리가 믿는 자가 우리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소유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책임의 관계, 무한 책임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를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대신 십자가를 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못한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공급을 받는 비결은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는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 걱정하고 통장 걱정하면 이놈의 자식아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부모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 먹고 살 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 소원 좀 들어라 그 나라와 의를 좀 구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대적은 밖에서부터 오는 대적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의심과 두려움과 탐욕과 징어와 이런 고통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대적은 가장 무서운 대적은 내 안에 있는 대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그 관계를 끊을 생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을 하고 주님께 다 맡겨드림으로 어떤 대적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고발과 정제 고발과 정제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우리 3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의 귀신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고발과 정제의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실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죠 법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비유해 본다면 고발은 검사가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고 법정에서 고발하고 많은 사람 앞에 이 죄를 다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받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죠 우리를 고발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내 삶을 보니 내 믿음을 보니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공허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버리신 것 같고 자꾸 믿음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고 있거든요 누가 알면 정말 부끄러워질 만한 일들도 우리가 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의심 속에 있는 우리가 오늘 마귀가 그것을 드러낼 때에 죄책감 속에 깊이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정죄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판사의 역할입니다 그래, 넌 죄 있는 게 맞아 무기징역, 사형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과거의 것들을 밀쳐냅니다 우리의 믿음없음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우리의 행위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니까짓게 뭐라고, 니까짓게 뭐라고, 니까짓사라고, 니까 목사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면서 고발하고 너는 벌받을 거야, 너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너는 복받을 수가 없어 너까짓게 뭐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고발할 수도 없고 우리를 재판할 수도 없습니다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재판하실 분인데 왜 마귀가 감히 재판을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법정 앞에서부터 저 사람 죽여라, 저 사람은 죽어마땅한 사람이다 법정 안에서도 소란을 피워도 반사가 쫙 듣다가 망치, 무죄요라고 때리면 무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죄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지만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핏값으로 되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무죄된 우리를 계속 놀리는 거예요 무죄됐지만 계속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뭘 자꾸 우리 죄의식 속에 사로잡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죄가 우리가 없는 의인이고 또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수준까지 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신약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인을 붙잡아서 끌고 왔습니다 수치심에 벌벌 떨고 있는 그녀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인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맞아 현장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발하고 이제 정죄, 심판까지 다 해버립니다 자기들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돌마다 죽게 된 그 상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네까지께 뭐라고 고발하고 정죄해 너도 같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형제를 고발하고 정죄해서 벌받기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어떤 죄 짓는 사람, 고발하지 말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의 구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이 그렇게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가서 또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떠난 그 자리에 예수님과 그 죄 지은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두 가지로 정리되죠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가서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떠한 끔찍한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죄를 졌다고 해서 호적에서 파버립니까? 부끄럽다고? 아니에요 같이 웁니다 자식의 차디찬 감방에 있을 걸 생각하니 겨울에도 입을 덮지 않고 주무신다는 그런 어머니의 얘기를 듣습니다 마땅히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죽어마땅한 아들이지만은 그래도 나는 엄마지 않습니까? 나는 아빠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무리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진흙탕에서 뒹구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처럼 탕자처럼 돼지 열매 먹기도 어려운 그런 삶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자식이 아니야 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다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그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까닭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신뢰하지 못한 까닭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계를 이간질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에서 악몽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두 제자 가리뉴다와 베드로의 이야기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어찌 보면 가리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돌이킴을 보입니다 회개를 보입니다 자기가 받은 예수님 받은 은삼식기를 다시 가서 집어던지면서 예수님 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 돈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냥 버려버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울면서 고기잡이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누가 더 회개한 사람입니까? 가리뉴다가 더 적극적인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리뉴다는 비참하게 죽었고 베드로는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빛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의 깨달음, 죄의식, 죄책감 우리의 어떤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셨을 때 여전히 저는 죄인이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세 번이나 자신 있게 대답할 뒤에 주님께서 그를 안아주셨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리뉴다는 그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어떠한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과거로 인하여 고발하고 정죄하려는 사단마귀의 꼬임에 굴복하고 두려워하고 후회하는 삶을 사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용서하시는 사랑과 또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믿으시고 베드로처럼 일어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첫 번째 전력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요베에게 주었듯이 말이죠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고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을 못 봤습니다 오히려 가난해질 때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공허하고 외로워졌을 때 어느 때보다 빛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인생의 고통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지게 할 수 없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와 어른 당연하게 힘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구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적신은 벌거벗은 몸이 말하고 있습니다 수치심 여기 기근은 자연재해를 말하고 있죠 굶주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란이나 공고, 핍박, 칼 외부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세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삶의 여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인생은 정말 고해야 너무 인생은 괴로워 너무 힘들어 라고 처절하게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관계로 아프고 정신적으로 너무나 공허한 분들이 있습니까? 어젯밤에도 한숨도 못 주무시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정말 교회에서 예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너무 힘들어서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올 수 없는 어떤 불가학력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까? 병원에서 계속 누워계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몸으로 내 다리로 걸어서 교회 가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다 이럴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외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한번 이 세 번째 부분을 보면서 한번 만든 문구가 있습니다 가끔씩 나오는 명언이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믿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아멘 아파서 예수 믿을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예수 믿을 수도 있습니다 외로워서 예수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 해결을 위해서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 믿게 된 그 동기를 주었던 수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길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마귀가 하는 그런 수많은 짓거리들은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아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아파도 고통받아도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단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대적을 주어서 외부적인 세력과 어떤 환경을 주어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은 죄, 실수, 실패 이런 것들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지하면서 너는 죄인이 하면서 숨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현편 대적들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는 것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할 마음이 없으시고 우리를 벌주실 마음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확신 있게 외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민! 우리 한번 하나님께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민!